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면가 장세진입니다. 과거에는 장원급제와 벼슬을 해야 출세라 했고 장사하는 사람은 낮게 평가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현대에도 고위직 공무원이나 판검사 등을 출세와 재물의 개념으로 보긴 합니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명예운인 관성, 학문운인 인성보다는 재물운인 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아닐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향점도 그렇고 상담관에 나오는 질문도 관성보다는 재성에 관한 질문이 훨씬 많은 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돈 잘 버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직업군별로 재성적인 특성을 달려봐야 합니다. 사업이나 영업은 재성이 돈이 되고 편인이나 식상이 그런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고요. 혹은 전문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로 자격증을 겸비한 의사, 변호사, 예술가나 프리랜스 등의 사주는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전문직 사주에는 오히려 재성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교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재성과 관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관다의 비겁이 많고 재성이 없어도 경영면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비겁다자의 식상이 충분하고 재성이 없어도 상업면에서 대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주원국에 재성이 없는 경우도 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성, 정인, 식신, 정관을 질신이라 하는데요. 재성인은 정제와 편제로 나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둬야 합니다. 정제는 확실하게 나에게 있는 현금이고 안정적으로 저축하는 돈이죠. 남자에게는 정부인을 뜻하기도 하고 십성의 성격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평온함을 뜻합니다. 평소 실수가 적은 편이고 투기 투자와는 거리가 멀죠. 단 오행 쏠림 현상이 있거나 환경적 요소가 좋지 않다면 건강상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 문제나 사기 등으로 큰 돈을 날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제는 유동적인 돈이고 변화성이 큰 돈이며 투기 투자, 매매, 매도, 이익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십성의 성격으로는 이직, 투잡, 사업, 책임, 활동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자 사주 또는 돈 잘 버는 사주의 특성을 살펴봅니다. 그 첫째는 사주원국에 재고, 즉 돈 창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재고는 지지 중 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삼합에서는 머리를 쓰는 역할이고 방합에서는 계절의 마무리를 상징하는 진술충미를 말합니다. 이 토기운은 본인 일관이 어떤지를 살핀 다음에 그에 맞는 재고 글자가 지지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는 사주원국에 재성이 이쁘게 자리하고 있는지 봅니다. 정제는 현금, 예금 등 현실적인 돈을 말하고 편제는 복권이나 주식과 같은 갑자기 많이 생기는 돈을 말하는데요. 편제의 성격이 재성보다는 규모 면에서 훨씬 크지만 돈의 속성이 임시적일 수도 있어 확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다시 확 나가버리기도 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 신왕제왕하거나 신강제강한 경우도 좋은데요. 직장만 다니는 사람이 재물복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현대는 투잡, 쓰리잡도 하는 시대인데요. 재테크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직장생활만으로 재물복을 논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얼마를 벌더라도 투잡도 안하고 재테크도 안한다면 얘기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업가라면 원국에 재성이 있든지 아니면 지장관이라도 있어야 돈을 모을 수 있는데요. 대원에 재성의 기운이 오거나 혹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원국에 재성이 없이 비겁이 강한 태강사주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재성이 강한데 일관이 약하다면 재다신약이라 하고요. 재성이 강하고 일관도 강하면 신강제강이라 합니다. 신강제강해야 내 주변의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재성의 기운을 받지 못하는 재다신약 사주는 대원에서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나 비겁이 온다면 신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강하다는 것은 본인의 기세가 좋은 것이고 재강하다는 것은 재성이 적당히 있는 것을 말하며 더불어 식상의 기운이 뿌리격으로 잘 도와주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는 식상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식상의 기운을 뿌리삼아 재성의 인자가 번창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남명에서 재성은 재물과 여자를 의미하므로 신강제강한 남명은 재물과 아래복이 좋습니다. 여명에서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을 말하고 재성이 관성의 뿌리가 되며 관성을 생애줄 수 있으니까 신강제강한 여명은 남편과 재물운이 좋고 안전한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시상편제격 사주는 재물운이 좋습니다. 시상은 시주의 천간을 의미하는데요. 사주 중에서 시주에만 편제가 있다면 시상편제격이라 하고 특수격이라고 합니다. 시상편제격 사주를 부자사주라 하지만 전체적인 조합과 대원을 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상은 말년을 말하는데요. 시간이나 시지에 편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년에 큰 돈이 있으니 부자사주라 하고 편제임으로 규모가 큰 부자를 말하는데요. 만약 정제이면 알부자나 알짜백이라 할 수 있고 작은 규모이지만 현금이 있거나 부동산으로 알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상은 일간인 나의 옆자리에 있는 재성인데요. 이렇게 재성이 일간과 가까이 있어주면 부자사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재성이 있다고 해서 부자사주라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식상이 발달해 있으면 좋습니다. 식상생제 상관생제라 해서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는 구조인데요. 식상만 잘 발달되어 있으면 돈 버는 수환이 뛰어나 돈을 잘 벌 수 있고 이런 사주를 부자사주라 합니다. 만약 식상이 생해줄 재성이 없는 무재성 사주라 하더라도 재성의 뿌리인 식상의 힘이 있다면 부자사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무재성이라고 해서 돈이 없다든가 돈을 못 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재성이 없다는 것은 극단성을 말하는데요. 이 극단성은 돈을 벌었다 끊기고 돈이 끊겼다가 다시 벌리는 기복이 있다고 보면 되고 무재성인 경우라도 부자사주는 많은데요. 단 식상이 잘 받쳐져야 합니다. 이 명식은 미월 기묘일지의 여명으로 재성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연지시지의 진토 겁제 속에 재물인 개수가 숨어 있네요. 26 임진대원의 재물 수기운이 대원에서 작용하니까 이어서 오는 36 신묘대원의 부동산 쪽에서 엄청난 자산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한때 부동산이 18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46 경진대원의 지지 인목 정관이 원국 진토와 상충하면서 50대 이후는 점점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